대한민국 연예예술 발전의 공로를 기리는 최고의 축제! 제2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이 오는 5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제1회 최지훈 2회 임이자 3회 패티김 4회 남부원 5회 코리아나 6회 현인 7회 한익평 8회 송혜 9회 김희가 10회 대산명 11회 김상희 12회 이상혜 13회 김민배 14회 최희준 15회 서른도 16회 이용시 17회 금사양 18회 양인자 18회 양인자 19회 남일해 20회 장원 21회 김수희 20회 이마룡 23회 윤복희 24회 이덕화 25회 최종원 25회 최종원 26회 김연자에 이어 올해 최고 영예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는 5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펼쳐지는 제2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시계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